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릇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텝스 청혜진입니다. 우리 오늘 5월 적중 예상 특강 같이 가볼 건데요. 먼저 우리 특강 리뷰를 하기 전에 최근 출제 경향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파트 4, 5에서 안내 공지문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우리 안내 공지문이 한 두 문제 정도 이제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안내 공지문이 3에서 4문제 정도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내 공지문의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조금 숙지를 해두시고 시험장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따가 파트 5의 문제가 안내 공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우리 적중 예상 특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오늘도 8문제 같이 나갈 건데 여러분들 문제 리뷰 들으시기 전에 뭐부터 하셔야 되죠? 그쵸?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해커스 홈페이지 가셔서요. 탭스 자료실 가신 다음에 문제를 다 다운을 받으시고 다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 여러분들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우리 8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파트 1에서 오늘 2문제 의문사 의문문이랑 평서문 1문제씩 가져왔고요. 파트 2도 마찬가지였고 파트 3에서 우리 주제 문제 하나 풀어볼 거고 파트 4에서 유카원칭 문제 그 다음 파트 5 안내 공지문이었죠? 안내 공지문에서 유카원칭 코렉트 문제 하나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바로 파트 1으로 가볼 거고요. 파트 1은 이번에 어려울 문제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눈으로 빠르게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네요. Why didn't you come to the step meeting this morning? 이라고 이제 묻고 있었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step meeting에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갔습니다. 의문사 의문문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정답의 형태가 그에 알맞는 정보를 제공하던지 아니면 제공 못하면서 모른다라고 하던지 이 두 가지 응답의 틀 속에서 정답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왜 안 왔는지 말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다라고 하던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비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로 예정돼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안 갔다라고 말하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었던 비번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지는 사실 헷갈리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로만 보고 넘어갈 건데 어휘는 조금 살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take down은 적다 기록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make it은 여러분들 별표 100개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되고요. 시험장 가면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make it 하면 해내다 성공해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해내는 거니까 가다 도착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정시에 맞춰서 가다 정시에 맞춰서 도착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내다로 암기를 하시고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2번 문제로도 빠르게 가볼게요. 여러분들 2번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빠르게 한 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네요. We should invite some friends to our new place 이렇게 들어갔고요. 우리의 새 장소, 새 집을 뜻하겠죠. 새 집으로 우리 친구들을 초대해야겠다라고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서문이 들어갔네요. 평서문인 경우에 여러분들 해석도 깔끔하게 하셔야 되지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 의도에 알맞게 응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we should 라고 했습니다. 우리 뭐 뭐 해야겠다. we should, we need to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뭐 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의견을 말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얘가 주장하고 있는 거구나 주장하는 의견을 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주장하는 의견을 냈으니까 우리는 뭐 동의하든지 비동의하든지 그 정도가 정답으로 떨어질 거고 10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적응하자마자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이 10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헷갈릴 선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볼 거고요. 셀을 이는 정말로 많이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를 하셔야겠죠. 적응하다의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부터는 우리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3번 문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자가 의견을 냈습니다. 팀의 프레젠테이션이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했거든요. 계속 들어보면 자 여러분들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걔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넣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남자가 결국에는 선지에서 정답을 말할 화자였죠. 선지에서 정답을 말할 화자의 첫 발언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이 사람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 정답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이 남자도 팀의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좋은 의견, 플러스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감을 잡으셔야 되거든요.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넘버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자 여러분들 평사문이 또 들어갔습니다. 평사문이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의도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의도는 사실 굉장히 깔끔했죠. 넘버들이랑 굿한다. 그러니까 잘 안다라고 했으니까 칭찬하는 의견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칭찬하는 의견을 냈으니까 우리는 동의하던지 비동의하던지 이제 고정도가 정답으로 떨어질 건데 여러분들 동의할 것 같나요? 비동의할 것 같나요? 그쵸? 여러분들 첫 발언을 잘 기억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발언에서 Me too 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할 것 같은데 라는 감을 잡으면서 우리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A A He needed to focus on statistics more 여러분들 스태티스틱 하면은 통계 혹은 통계 자료를 뜻하는데요. 통계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는 왜 정답이 될 수가 없냐면 첫 발언에서 Me too 라고 하면서 되게 잘했다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1초 만에 태도가 바뀌면서 이런 데다 더 집중해야지 라고 여러분들 지금 비난할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첫 발언이랑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던 A는 X였습니다. B도 한번 들어볼게요. B I think it was the best presentation I've given. 자 여러분들 앞에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I think it was the best presentation 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칭찬하는 거에 동의하는 것 같았는데 뒤를 들어보시면 내가 한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베스트 프레젠테이션이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지금 프레젠테이션은 팀이라는 애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뒤가 살짝 틀어졌던 오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오답 형태가 상당히 흔하죠. 앞에까지 맞는 말 하다가 뒤만 살짝 틀면서 여러분들 정답이랑 오답으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서 오답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선지였고요. C번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impressed 했다. 그러니까 지금 칭찬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동조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의도에도 100% 응해줬고요. 첫 발언의 그 플러스적인 태도도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C번이 정답. D도 한번 가볼게요. 너가 못 와서 쉐임이다. 안타깝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 이 여자는 왔었으니까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좋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앞에 상황을 이해를 하셨으면 D같은 건 무조건 X죠. 정답 쉬었습니다. 4번으로도 가볼게요. 여러분들 4번 문제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러치 하면은 목발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목발을 짚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다쳤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How did you do that? 어떻게 그런 거야? 라고 물었거든요. 자, 여러분들 의문사 의문문이 들어갔네요. 우리 의문사 의문문인 경우에는 그쵸? 정보를 제공하던지 제공하지 못하면서 그냥 모른다라고 하던지 그러니까 어떻게 다쳤는지 그 경위의 정보를 제공하던지 그냥 모른다라고 할 텐데 사실 뭐 모른다라고는 하진 않겠죠. 본인이 다친 거니까 정보를 제공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A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내가 그 메디컬 테스트 결과를 얻었다가 아니었죠.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쳤는지 그 경위가 궁금했었거든요. 경위를 말해주는 게 정답으로 들어가겠죠. B도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나 다 나았다. 고마워. 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언제인지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상대방이 이제 걱정하면서 뭐 위로가 들어갔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답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어떻게 다치게 되었는지 그 경위가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적절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겠죠. 걱정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C는요. 여러분들 must have pp가 들어갔네요. must have pp가 들어가면서 과거 일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팠음에 분명하겠구나. 라는 건데 여러분들 본인이 다쳤어요. 본인이 다쳤는데 본인이 다치면 아픈 건 아픈 거지 그게 아팠음에 분명하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추측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추측하고 있었던 C는 X였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다쳤는지 그게 여러분들 궁금했죠. D도 한번 들어보죠.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sleep 하면은 이제 미끄러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미끄러진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다쳤는지 그 경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었던 D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제 파트 3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파트 3에서 우리 메인 토픽 주제 문제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주제 문제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초반부에서 사실 소재만 정확하게 잘 잡아내도 문제를 반쯤은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초반부에서 소재 잘 잡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크게 크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면 갈수록 중심 내용 문제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재 가지고 어떤 얘기 하는구나 라고 그 큰 흐름을 잡아내시면 되는 건데 일단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파트 3 문제 지금 뭐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소재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죠? 계속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다음 분기에 회사의 전략 계획을 끝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소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다음 분기에 그 계획을 끝내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소재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 크게 크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보죠. 제프리가 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했더니요 같이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걔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했다라고 했고요 내 디파트먼트에서 온 이런 자료도 포함을 시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끝났죠. 자 여러분들 소재는 이제 그 컴퍼니의 계획을 짜는 거 그게 소재로 들어갔고요. 사실 여러분들 어떤 얘기하다가 끝났나요? 뭐 누가 했고 뭘 했는지 계속 여러분들 그 플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끝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파트 3에서 중심 내용 문제는 소재랑 큰 흐름을 잘 잡아오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요정도 파악을 했으면은 사실 깔끔하게 문제 풀 수가 있었거든요. 자 우리 A부터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스태티스틱스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선지였는데 어느 정도 들어갔었냐면요 이거를 포함했느냐 이제 그 정도가 여러분들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판매 부서에서 온 건지 아닌지도 모를 일이었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 3의 중심 내용 문제는 디테일하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잡으실 필요 없어요. 뒷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지역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선지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 3의 중심 내용 문제에서는 사실 이런 트릭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뒷부분에서 나온 어떤 지역적인 내용을 선지로 넣으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뒷부분에서 엄청나게 잘 들은 어휘가 중심 내용 문제에 선지로 들어갔어? 그럼 뭔가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역적인 얘기를 하고 있었고 뭐 세일스 디파트먼트인지 알 수도 없었던 A는 X였죠. B도 한번 가볼게요. B. 제프리's work on the data analysis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뒷부분에서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제프리가 이제 data analysis를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사실 그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A랑 똑같은 형태의 오답 형태였죠. 너무 디테일하게 갔거든요. 뒷부분에 나온 얘기가 선지로 들어갔다?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C도 한번 들어보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 사실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X 깔끔하게 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뭐 새로운 제품에 대한 마케팅 캠페인 아예 안 나왔죠. D는요? D. A corporate plan for an upcoming period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upcoming period 곧 다가오는 기간에 회사의 계획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소재만 잘 잡았어도 우리가 이거 정답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트 3의 주제 문제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반부의 소재만 잘 잡아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여러분들 파트 3의 중심 내용 문제는 초반부에서 소재를 꼭 잡아내셔야 되고 너무 디테일하게 가는 게 아니라 크게 크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파트 4에서 우리 유카운칭 문제가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 문제는 이렇게 들어갔네요. Why are farmers fearful of the impact of the Asian giant hornet?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유카운칭 문제는요. 사실 질문만 잘 들으시고요. 그 부분을 집중 청취해서 정답을 낙하챈다. 뽑아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질문을 잘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해지고요. 여러분들 질문에서 farmers들이 왜 이제 fearful 하느냐라고 들어갔는데 우리 지문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홀넷 하면 말벌이거든요. 그 말벌의 출연이 걱정하게 했다. 양봉업자와 farmers들을 걱정하게 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그 왜냐하면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fearfully라고 했으니까 worried 나오는 부분을 집중 청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ser를 잡아냈으면은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였죠. 사실 유카운칭 문제는 여러분들 문제만 잘 듣고 그 부분만 낚아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6번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Number 6 The Asian Giant Hornet, the largest hornet in the world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조금 끊어보면은요. 이제 그 Asian Giant Hornet 말벌이라고 말씀드렸죠. 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잠깐 하는 건데 가장 큰 홀넷이다라고 했고요. Has for the first time been discovered in North America 이제 북미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계속 한번 들어보죠. The hornet's appearance has worried both beekeepers and farmers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벌써 정답 포인트가 들어갔네요. 그 말벌의 출연이 beekeeper랑 farmer를 걱정하게 했다라고 하고 이제 S 뒤에서 이유를 말을 해줬죠. 왜 그랬나요? As it feeds on bee larvae 여러분들 larvae 하면은 유충을 뜻합니다. 그래서 벌의 유충을 걔네가 먹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벌의 유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뒤에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Which are responsible for pollinating many crocs.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고요. 많은 작물을 수분하는 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bee larvae를 먹기 때문에 걱정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수분을 수분하는 유충들을 다 먹어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럼 수분할 수 있는 그 매개자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걱정을 한다라고 들어갔고요.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Asian giant hornets can grow to a length of almost two inches 뭐 이렇게나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들어갔고 With a three inch wingspan 뭐 날개도 이렇게 커질 수가 있다라고 했네요. They have large biting mouth parts 굉장히 큰 mouth parts를 가지고 있어서 Which allow them to decapitate bees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decapitate 하면은 목을 베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mouth part가 굉장히 커서 이제 비의 목을 벨 수가 있다라고까지 들어갔고 And a ferocious sting that can be deadly to humans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 맹렬한 침이 사람들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끝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유카치 문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필기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만 잘 들으시고요. 그 부분만 낚아채시면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문제 한번 들어볼까요? 왜 두려워하느냐고 물어봤죠. A부터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요게 지금 정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리고 중요한 pollinator를 먹기 때문에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s 이하 잘 잡아냈으면 맞출 수가 있었고요. feed on이랑 pray on은 계속 패라프레이징 돼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묶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를 먹이로 삼다 먹다 의미 가지고 있죠. 정답이었고 b도 한번 가볼게요. b they are capable of consuming many crop species 여러분들 많은 작물 종 자체를 먹는 게 아니었죠. 그 많은 작물을 먹는 게 아니었고 그 작물에 pollinating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b larvai를 먹는 게 문제였었죠. c는요? c they can produce a large number of larvae at one time 한 번에 많은 유충을 생산해 내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말벌 자체가 유충을 생산해 낸다 그런 말 자체가 안 들어갔죠. b larvai를 먹는 게 여러분들 문제였습니다. d는요? d they will kill off insects that protect plants from predators 여러분들 predator은 계속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포식자로부터 플랜트를 보호하는 벌레를 죽이는 거? 그런 거 아예 안 나왔죠. 아예 안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답 A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카운치 문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문제를 잘 듣고 그 부분을 집중 청취해서 정답을 뽑아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파트 5로도 가볼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파트 5에 안내 공지문이 들어갔는데 최근에 시험에서 계속적으로 안내 공지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내 공지문은요. 완전 두갈식인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반부에 안내 대상이랑 그 목적을 언급을 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할 세부 내용들이 줄줄줄줄줄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끝인사 권유 정도를 하고 끝날 텐데 사실 여러분들 안내 공지문이 듣기에 아주 어려운 글은 아닙니다. 이제 뭐 다른 어려운 글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에 속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점은 바로 이 정보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까다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내 공지문을 들을 때는 그 나열된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셔야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내 공지문은 완전 두갈식인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심내용 문제가 나오면요. 어디를 잘 들으시면 될까요?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은 초반부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정답을 따내시면 되는 거겠고요. 세부정보 문제 그러니까 코렉트나 유카운치 문제는요. 당연히 중반부에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잘 하시면서 들었으면 코렉트나 유카운치 문제도 깔끔하게 푸실 수가 있을 거고 안내 공지문에서 사실 여러분들 추론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추론 문제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글, 난이도가 높은 글에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이 나열된 정보 중에 하나를 패라프레이징 해서 정답으로 끌고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코렉트 문제처럼 접근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들어볼 건데 들어보기 전에 내용을 한번 쭉 정리를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7번 문제는 유카운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뭐였냐면요. Thursday 8am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여러분들 유카운치 문제가 나왔거든요. 우리 방금 전에 파트 4에서도 유카운치 문제 하나 풀었죠. 유카운치 문제는 어떻게 푸시죠? 그렇죠. 질문을 잘 들으시고 그 부분을 초점 청취, 집중 청취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문에 이렇게 8 o'clock에 뭐 한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8 o'clock 들었으니까 그 부분만을 낚아채시면 되는 거겠죠. 대학으로부터 바로 출발한다. 즉시 출발한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이게 패라프레이징 돼서 정답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코렉트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열된 정보를 잘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 드리지만 디테일이 아니에요. 디테일이 중요해지는 게 아니죠.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안내하는 정보의 핵심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의 핵심 흐름을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거지 모든 디테일을 다 필기하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문제가 안 들어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 중 이런 내용이 들어갔었습니다. 제한구역엔 입장불가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이제 패라프레이징이 돼서 선지로 정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패라프레이징이 됐는지 이따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현장학습 안내문이었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준비되셨나요?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내 공지문은 완전 두갈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요렇게 주제가 들어갔습니다. 클라스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곧 있을 필드트립 하면 여러분들 현장학습 정도가 되겠죠. 현장학습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 안내 목적이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목적으로 주제를 딱 준 다음에 정보를 쭉쭉쭉 나열을 할 거예요. 계속 한번 정보를 정리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버스가 여기에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가 들어갔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8 o'clock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정답 낚아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promptly는 정말 많이 나오는 어이고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정확히 정확하게 시간에 맞춰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정확히 시간에 맞춰서 출발할 거다라고 했네요. 정답이었죠?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We'll get to the shipyard at approximately 9.30. 이때 거기 도착할 거다라고 했고요. And we will begin by listening to a talk by one of Neptune's executives about the facilities. 여러분들 executive 하면은 뭐 간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간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라고 들어갔고. Then we will tour the outdoor portions of the shipbuilding yards until 12.30. 여러분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포션도 여러분들 계속 나오니까 암기해놓으세요. 일부, 부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웃도어의 일부를 볼 건데 12시 반까지 볼 거고 12시 반에 여러분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When we will pause for lunch. 런치를 위해서 잠깐 스탑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때 런치를 먹을 거다라고 들어갔네요. 계속 들어보면 뭐 이때까지는 이제 안쪽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시간들을 처음부터 다 정리를 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부사항을 모두 정리를 하면서 듣는 게 아니라 시간 앞에 나왔던 우리 뭐뭐뭐뭐한다라는 핵심사항들 있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지나가시는 거죠. 우리 계속 한번 들어보면은요. Now you must not forget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s with you. 자, 여러분들 이제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우리 초반부에서는요. 우리가 뭐뭐뭐뭐뭐뭐뭐뭐라고 했는데 이제 당부의 말을 하고 있었고요. Now you must not forget to bring your student ID cards with you. 음, 스튜던트 ID 카드를 꼭 가지고 와라라고 했죠. We have to register at the yard's security office before anyone can gain entrance. Gain entrance 하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제 들어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security office에서 등록을 해야 되니까 꼭 가지고 와라라고 했네요. So if you forget your card, you won't be allowed inside. 음, 여러분들 안 가지고 오면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Also please stay with the group at all times. 음, 그룹으로 항상 같이 있어라라고 이제 당부를 하면서. And under no circumstances are you to enter any areas that are marked restricted. 자, 여러분들 이게 정답 포인트로 들어갔었죠. 지금 이 부분이 이제 패라프레이징 돼서 들어갈 거고요. 제한 구역이라고 돼 있는 데는 어떤 경우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가 들어갔네요. You're free to use your phones or mobile devices to take pictures. 음, 여러분들 뭐 폰이나 모바일 디파이스로 사진 찍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In addition, food, drink, and smoking are permitted in designated areas only. 음, 여러분들 designated는 사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지정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정된 area에서는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담배를 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내 사항으로 나온 정보들을 잘 정리를 하면서 들었으면 되는 거였고요. 우리 바로 문제로 가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8am에 뭘 할 것인가. 우리 정답 알고 있었죠. 뭐라고 했었나요? 유니버시리에서 바로 출발할 거다라는 게 여러분들 비번으로 패라프레이징 돼서 들어갔거든요. 우리 정답만 한 번 들어보죠. B. A vehicle will leave from a parking area. 음, 정답이었습니다. parking area부터 떠난다. 이렇게 패라프레이징이 됐네요. 나머지 선지는 우리 헷갈릴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면은요. question number 8. what is correct about the Neptune ship building? 음, 여러분들 코렉트 문제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고 A부터 한 번 가보죠. A. It forbids visitors from entering certain areas. 정답이었죠. 여러분들. 특정 구역을 엔터링 하는 거를 forbid, 막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제한구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엔터랄 수가 없다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고문장이 패라프레이징 된 A가 정답. B도 한 번 들어볼게요. B. It prohibits eating and drinking anywhere on its property. 음, 여러분들 사실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들어갔었나요? 우리 뒷부분에서 들어갔었죠. 지정된 area에서는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incorrect. C도 한 번 들어볼게요. C. It restricts the usage of phones to take pictures. 음, 여러분들 사진 찍을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 따냈으면은 X 놓을 수가 있었고 마지막 D. D. It requires all shipyard employees go through security scans. 음, 여러분들 사실 뭐 shipyard 직원 얘기 안 나왔거든요. 직원들이 security scan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직원 얘기가 아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X를 치실 수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요. 여덟 문제 다 같이 한 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핵심 내용 잘 뽑아가셔서 다음에 있는 시험 잘 치르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